마루야 얘랑 같이 잘할거야? 마루 지금 너 친구를 어떻게 한거야? 마루야 모르는 척해 마루 너 이 근처에 솜들 다 뭐야? 이 순진해 보이는 얼굴로 너무하잖아 마루 너도 나를 소중히 하지 않았지 복수할거야 수술을 시작하지 내가 너에게 목소리를 주봐 여기서 스피커 가끔씩 오 오케이 오 잔인해 마루야 다시 해요 마루야 마루야 그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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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빠가 가둬 얘 이상한 소리나는데 그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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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소리가 생기면 뭐하냐 힘이 없는데 그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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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팩트라서 데미지 없이 그리지마 목소리가 생기면 말이야 아니.. 같은 때 소리 한번 질려봐라는데? 호두야 걔 뼈 맞았대 호두야 진정해 야 내 핸드폰 깨지는 거 아니야 그만해 호두야 그만해 호두 진정 호두야 호두야 진정해 야 너 말해봐 자 마지막 유언을 할 기회를 줄게 호두 마루 얘기 한마디 해 호두 이거 효과가 없었어 다시 수술하러 가자 다른 방법을 알아보자 호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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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